저번에 잠자리 잡다가 저번에 잠자리 잡다가 저번에 잠자리 잡다가 잠자리 몸만 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죽지는 않으면 바로 빼줄 수 있어 저번에 잠자리 잡다가 자 오늘 금요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담양 담양에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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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캠핑 나왔습니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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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동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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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향일짜리 노릇노릇이로 갑니다 이게 드로리에 이렇게 표면 나오나? 안나와 안나와? 그래? 자 우리 식사하고 난 후에 불멍이의 시간입니다 자 내가 직접 만든 스토브에요 아유 힘든다 아유 이거 만드느라고 고작을 엄청 했었는데 그래도 작동을 참 잘해줘서 좋습니다 화목날라도 만들었는데 아주 희엄을 못아보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자 우리 가족들과 밖에 나와서 간단하게 놀다가 한 시간만 더 놀다가 집에 가볼까 합니다 승활아 오늘 즐겁지? 응 야 즐거운데 너 유튜브만 보고 있는게 뭐가 즐겁냐? 아 나는 따뜻하고 좋아 진짜로? 응